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. The Basic Bible Atlas 라는 책인데 여러분 아틀라스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지도책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책은 성경의 지리와 관련된 책입니다. 그런데 이제 초급 수준이죠. 베이직이니까. 제가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셔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영어 공부하실 때에 영어 원서를 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영어 원서를 처음 읽을 때 어려운 책들을 읽기보다 좀 쉬운 책을 읽으면 좋아요.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쉽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신앙 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성경의 어휘나 신앙 어휘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쉽고 행복하게 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이 일단 짧아서 좋습니다. 짧아서 이게 한 150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주나 또는 뒤에 인덱스 이런 것들 빼고 그리고 지도책이다 보니까 지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 지도들을 제외하면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처음 초보자가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동시에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가 정말로 신선한 지도예요.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설교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하다가 구글 들어가서 지도 검색 좀 하시죠? 그러면 나오는 지도들이 좀 너무 뻔한 지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책에는요 정말 구글에서 우리가 구글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지도들보다도 훨씬 더 친절하고 아주 신박한 그러한 좋은 지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원서를 읽다가 지도들을 보니까 너무 지도들이 이쁘게 잘 되어 있어 갖고 원서 읽는 재미를 참 많이 더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 지도가 또 사무엘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보면은 이제 뭐 불레셋이랑 이렇게 전쟁할 때 법괴가 이동한 경로라던가 그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사울 피해 다녔던 그러한 경로들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도 한 장에다가 깔끔하게 담아서 그 지도만 봐도 성경책을 읽은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지도가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얇고 그래도요 상당히 전문적이에요. 이 책의 저자인 존 백이라는 이 학자가요 25년 동안 이 지리랑 이스라엘 땅만 연구하신 분이라서 이 글을 읽다가 보면 그냥 베이직이라고 해서 막 대충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. 정말 글들이 다 이렇게 응축되어 있고 아주 참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지도책을 보면은 지도 하나 이렇게 크게 지도를 제시해 놓고 옆에다가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작은 설명들만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책의 근본은요 성경 구속사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의 이야기를 쭉 서술을 하면서 그 이야기에 토대해서 성경의 땅과 지리들을 살펴보는 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성경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그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리적이고 또 문화적인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러한 책인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책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.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 이 책 보이십니까? 성경 땅 이야기죠? 아닌가? 땅 성경 이야기네요. 땅 성경 이야기. 여러분 이 책은요 바로 이 책의 번역서입니다. 여러분 누가 번역을 했을까요? 예 제가 번역했습니다. 티처킴의 공식적인 두 번째 번역서가 바로 이 땅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에요. 여러분 이 책을 이 번역서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역이 좋아요.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?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번역을 했습니다. 틈나는 시간마다. 그래서 번역이 좋고 어 근데 또 편집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. 저도 이제 번역을 한 두세 권을 지금 해봤어요. 세 번째 번역 원고를 지금 출판사에다가 보내놨는데 항상 이 편집자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투박한 그 번역자들의 원고를 아주 깔끔한 가독성이 좋은 그러한 책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것은 정말 편집자들의 그러한 선한 역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책이 정말 일단 잘 읽힌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지도가 참 좋다 그랬죠? 그 지도를 한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. 지도까지도 제가 다 번역했거든요.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지명들도 진짜 다 번역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되시라고 일반 지명으로 안 하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 찾아가면서 그걸로 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.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게 쉽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읽히고 또 이게 성경 내러티브에 입각해서 지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. 진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게 목회자분들에게도 물론 좋지만 일반 성도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선물도 드렸고 또 많이 판매도 했거든요. 좀 팔았습니다. 교회에서도 아무튼 교회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셔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번역을 한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. 어떤 이벤트냐면 제가 구글 폼 주소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.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책을 받아보실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총 10분을 추첨을 해서 이 책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좀 수고롭지만 이 책을 읽고서 느낀 점이나 또는 간단한 서평 있죠? 그런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밑에 소개 부분에 제가 그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주소와 또 전화번호를 잘 작성하셔서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아마 추첨은 제가 주말에 할 것 같아요. 주말에 사역 마치고 와서 한 저녁쯤에 그때쯤에 추첨을 해서 또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아무튼 제가 기분이 좋아요. 두 번째 번역서가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편안한 맘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